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인디자인 2024의 마스터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넘어가고 있죠. 지금까지 종이책과 각종 인쇄물 편집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인디자인이 현재 전자책 제작은 물론이고 기업 PT와 메일, SNS 및 웹상의 카드 뉴스, 포스터, 배너 등 각종 인터넷 홍보물에도 기본 프로그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도비 그래픽 프로그램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일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시각적인 결과물을 제작할 때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쓰이는 인디자인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의 기본 작업 환경과 작업 방법 그리고 인디자인만의 독특한 저장 방식과 설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시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좌측에 보시면 새 파일과 열기 두 가지가 나오죠. 새 파일은 새로운 도화지를 꺼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열기는 기존 인디자인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할 경우 신속하게 새 파일을 제작할 수 있는 기본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A4, 아이패드 프로, 웹1920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 A4는 인쇄용을 작업할 때 이용하는 것이고요. 아이패드 프로는 스마트폰이나 탭 같은 모바일 기기용 작업을 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웹1920은 웹상에 보이는 작업물을 작업할 때 이용하게 되겠죠. 이게 기본 사이즈가 되겠고요. 옆에 더 많은 사전 설정을 눌러보시게 되면 새 문서 만들기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인쇄나 웹, 모바일용 다양한 사이즈를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일일이 지정하지 않아도 인디자인에서 기본 제공하는 사이즈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겠죠. 저는 기본값 A4 사이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제목을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사이즈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폭과 높이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사이즈를 지정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 A4 사이즈를 선택을 했더라도 여기서 단위를 픽셀로 바꿔주게 되면 웹용이나 모바일용 사이즈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 결과물을 어떤 것으로 할지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업물의 방향이죠. 세로로 길거나 또는 가로로 긴 사이즈 중에 지정할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바인딩은 한 페이지짜리가 아니고요. 여러 페이지가 있을 때 마주보기 작업을 할지 한 페이지만 작업할지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책들을 보시게 되면 터치해서 넘기게 되면 펼친 상태로 나오게 되죠. 그때 이 바인딩을 이용해서 펼친 상태의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는 페이지 마주보기는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서 여백 및 단 눌러줍니다. 그러면 인디자인 페이지가 열리게 되겠고요. 여백과 열을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여백을 보시게 되면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이 전부 2cm로 지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cm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cm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 여백선 바깥으로 텍스트가 나갈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인디자인은 텍스트를 전부 물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글씨를 쓰고 내가 원하는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백은 말 그대로 작업하기 위한 가이드선이지 실제 작업할 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백을 정하고요. 열을 정하게 되죠. 열 개수를 늘려 볼까요? 그러면 중간에 가이드선이 또 나오게 되죠. 일반적인 소설책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참고서라든지 잡지, 컴퓨터 관련 서적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죠. 길이가 짧으면 좀 더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열 개수는 필요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열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화지가 열린 상태가 나오게 되고요. 인디자인에서 작업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작업 환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좌측은 툴 팔레트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작업하기 위한 실제 작업 공간은 여기는 중앙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창은 레이어라든지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사용하게 되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도구들을 선택하게 되면 그 도구들에 대한 세부적인 조절을 위에 있는 컨트롤 팔레트에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기본 기능들을 여기서 전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창이라고 나오죠. 이게 윈도우 메뉴인데요. 여러 가지 작업하기 위한 창들을 여기서 열어주게 되고 그런 창들은 이렇게 페이지처럼 열려서 나오거나 아니면 우측에 따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하나씩 따로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작업한 내용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를 어느 정도 쓴 다음 저장을 해야 되겠죠. 보통 인디자인에서 텍스트 같은 작업들을 할 때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런데 요즘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문장을 만들 때는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 크롬 실행하신 다음 구글바드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구글바드를 이용할 수 있죠. 구글바드 사이트로 들어갈게요. 이 구글바드는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PC, 맥 상관없이 구글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서 전부 활용이 가능하죠. 여기에 간단하게 인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인디자인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했습니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구글 인공지능이 인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겠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사람이 대답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인디자인에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오네요.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을 사용해서 인쇄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고 잡지책, 카다록, 브로셔, 전단지 포스터, 웹사이트, 전자책을 제작할 수도 있다고 하죠. 이걸 복사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점 3개 버튼이 보이게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디자인에서 그대로 붙여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인디자인에 텍스트를 쓰는 방법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일단 저장 방법을 보기 위해서 텍스트를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썼습니다. 이것을 저장을 해볼게요. 상단 메뉴에서 파일 누르시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죠. 바탕화면 누르시고 인디자인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을 쓸까요? 샘플이라고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인디자인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보이죠? 샘플이라고 저장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 ID라고 나오죠? 이게 인디자인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콘 모양이 보이면 인디자인에서 저장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위에 보시게 되면 또 하나의 아이콘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캐시 파일이 되겠습니다.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할 경우 한두 장짜리의 간단한 작업도 하게 되지만 졸업 앨범이라든지 또는 1,2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들도 작업할 수가 있죠. 그렇게 내용이 많은 책들의 경우에는 텍스트도 많이 들어가고 사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디자인에서는 임시 파일을 이용해서 작업 속도를 좀 더 높여주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캐시 파일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작업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캐시 파일도 그대로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작업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해당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캐시 파일이 없어졌죠? 작업할 때만 필요한 것이 캐시 파일이 되겠습니다. 작업 중간에 캐시 파일을 지우면 안되겠죠? 해당 파일이 열려있을 경우에는 캐시 파일을 건드리시면 안되겠고요. 작업을 종료하고 해당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럴 때는 상관없겠죠? 그 다음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진이나 그림 같은 이미지 파일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졸업 앨범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는 사진들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되겠죠? 그런 사진들이 인디자인 파일에 같이 포함이 되게 되면 용량이 너무 커져서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디자인에 포함되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인디자인 파일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요. 따로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둘러오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인디자인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 파일하고 같이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디자인에서 작업할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인디자인으로 작업하는 작업 파일과 그 다음에 포함되는 사진들을 전부 한 폴더에 넣어주도록 하세요. 인디자인 파일에 이미지를 넣는 수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일을 저장을 할 때는 항상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에 인디자인 파일과 이미지를 같이 저장하는 걸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인디자인의 기본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 인디자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 설치를 하기 위해서 adobe.co.kr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adobe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오시면 제품 모두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디자인이라고 있죠. 인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이 인디자인은 adobe 홈페이지에서 구독제로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무료 체험하기를 이용을 해서 일주일간 무료로 체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 필요하실 경우 구독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예전에는 전부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야 했지만 이제 전부 구독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월마다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학생 및 교사의 경우에는 모든 어도비 프로그램 전체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교사분들은 꼭 학생 및 교사를 선택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계속 누르시게 되면 무료 체험판이라고 나오고요. 월별 결제 금액이 나오죠. 여기서 계속 누르시게 되면 일단 카드 번호는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독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일주일 안으로 취소를 하셔야지만 결제가 되지 않겠죠. 일주일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결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독하지 않으실 분은 그 전에 취소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디자인 기본 작업 환경과 저장 방법,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도비 인디자인 2024의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 작업 툴의 가장 기본인 타입 툴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이용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텍스트를 쓰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인디자인 툴 중에 타입 툴이 가장 중요한 툴이죠. 문자 도구라고 부릅니다. 이 문자 도구는 T라고 쓰여있는 것이 문자 도구죠. 어도비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던 T라고 쓰여있는 툴은 무조건 문자를 쓰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도구를 이용을 해서 도화지에 글씨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 도화지에 그냥 클릭을 하신 다음 글씨를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백 바깥으로 글씨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디자인은 문자를 일종의 물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도화지 아무 곳이나 쓸 수가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타입 툴 문자 도구로 박스를 그려줘야 됩니다. 문자 도구 선택한 상태에서 도화지에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파란색 박스가 그려지게 되고요. 여기에 커서가 깜빡이게 되죠. 도화지를 확대를 해보도록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는 무조건 외워 두셔야지 되겠죠. 좌측 툴 팔레트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죠. 이 돋보기로 클릭 클릭 하면 확대가 되고요. 어느 정도 확대됐는지는 여기 탭 제목에 보시면 75%라고 나오죠. 이게 확대된 정도가 되겠습니다. 100%는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100%가 나오게 되죠. 이게 실제 도화지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실제 종이 사이즈하고는 다르겠죠. 이것은 화면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의 해상도에 따라서 100%가 이런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요.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몇 퍼센트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축소를 한 상태에서 글씨를 썼는데 글씨가 깨져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 프린트하거나 인쇄해도 깨질까요. 아니죠. 지금 이 깨진 글씨가 축소된 상태에서 보기에 깨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종이에 프린트 되거나 인쇄됐을 때의 상태를 보려면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100%로 본 상태에서 보이는 것이 종이에 프린트나 인쇄된 상태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돋보기 툴로 축소를 해야 되겠죠. 이때는 키보드의 알트키를 누르시면 돋보기 안쪽이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클릭 클릭하면 축소가 됩니다. 그냥 클릭하면 확대, 알트키 누르면 축소죠. 그 다음 도화지가 여기 있으면 작업하기가 좀 불편해요. 이쪽으로 붙여놓고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매번 이용하려면 불편하죠.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손도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손도구를 이용하지 마시고요. 단축키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떤 도구를 선택을 했더라도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도화지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여 놓을 수가 있죠. 이게 손도구가 되겠습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손도구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확대, 축소 단축키도 보도록 할까요? 확대, 축소는 어떤 툴을 선택을 했더라도 키보드에 컨트롤을 누르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대, 축소를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전에 도화지를 움직일 때 스페이스를 눌러서 움직였죠. 이번에는 컨트롤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툴 자체가 돋보기로 바뀝니다. 클릭하면 확대고요. 여기서 Alt키를 한 번 더 같이 눌러주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축소가 되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단축키는 무조건 외우는 단축키입니다. 인디자인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한 번 작업을 하실 때 이 손도구와 확대, 축소 도구는 수백 번씩 이용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도구를 선택하고 마우스 움직이는 건 너무 불편해서 안 돼요. 무조건 단축키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확대 컨트롤 스페이스 알트키 축소가 되겠고요. 스페이스로 도화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확대를 할 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확대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똑같이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고요. 확대할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점선 구역이 생기죠. 그 구역을 화면에 꽉 채워주게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꽉 채워지게 되겠죠. 그 다음 보이는 구역을 좌측으로 옮기려면 스페이스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글씨를 써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요. 이 박스 안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커서가 깜빡이게 되죠. 여기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엔터 치고 또 원하는 텍스트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했죠. 필요하면 또 엔터 치고 또 글씨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 워드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백선이 있으면 글씨를 쓰다가 여백선 우측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엔터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아래 줄로 넘어가게 되죠. 워드 프로세서인 msword를 열어봤는데요. 여기에 글씨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쭉 입력을 하다가 우측 끝부분까지 가게 되면 엔터를 따로 넘기지 않아도 알아서 아래 줄로 넘어가게 되죠. 워드 프로세서는 이렇게 되지만 인디자인의 경우에는 텍스트를 박스 안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문자가 박스에 한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박스 끝에 오게 되면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워드 프로세서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인디자인은 문자를 물체로 인식한다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박스 자체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 있는 겁니다. 툴 팔레트에 보시면 선택 도구라고 있어요. 이 도구를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안쪽으로 가져가셔서 클릭 드래그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워드 프로세서와는 다른 인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문서 편집할 때는 이 인디자인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하는 데 가져다 놓고요. 박스의 사이즈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변에 마우스를 얹고 클릭 드래그 하면 좌우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코너를 잡고 움직이면 박스 전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이렇게 많이 줄이게 되면 우측 하단에 빨간색 플러스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표시는 워드 프로세서는 문서에 문자를 입력을 하지만 인디자인은 박스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박스 사이즈보다 글씨가 더 많아지게 되면 글씨가 넘치죠. 박스 사이즈가 여기 있는 문자의 양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씨가 넘치겠죠? 그 표시가 여기 있는 빨간색 플러스 박스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글씨가 박스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박스를 좀 더 키워줘야 되겠죠. 지금 보신 이 선택 도구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편집을 하다보면 박스를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사이즈를 바꿔줄 수도 있죠. 그때마다 도구를 선택하려면 작업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여기 마우스를 얹게 되면 V라고 나오고 또는 ESC라고 나오죠. 이런 다른 툴들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V를 누르게 되면 바로 선택 도구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ESC일 때는 어떨 때 쓰일까요? 여기서 문자 도구로 글씨를 쓰는 도중에 V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력이 되겠죠. 우리는 입력이 아니고 단축키로 도구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때는 ESC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선택 도구로 바뀌게 되죠.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선택 도구 VESC. 그 다음 인디자인은 목적이 뭐죠? 글씨를 쓰는 거죠. 그러면 또 많이 쓰이는 툴이 뭘까요? 문자 도구가 되겠죠. 문자 도구도 외워두도록 하세요. 문자 도구는 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 도구를 이용하다가 글씨를 쓸 때는 T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단축키는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니까 무조건 외워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상단에 컨트롤 창이 바뀌게 됩니다. 도구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컨트롤 창이 계속 바뀌어요. 문자 도구를 선택하면 또 바뀌죠. 이 컨트롤 창에서 이 문자에 대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자, 서체, 크기, 행간, 그 다음 볼드체, 장평자고 여러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텍스트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서체를 바꿔볼게요. 자, 글씨를 이렇게 긁은 다음 서체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서체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서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글에는 한글 서체를 써야 되고 영문에는 영문 서체를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그 옆에서 레귤러체, 볼드체, 이태릭체를 따로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크기가 있죠. 자, 글씨 크기를 지정되어 있는 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죠. 입력을 하게 되면 소수점까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2.5 주시게 되면 해당 사이즈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행간이 되겠습니다. 자, 글씨를 이렇게 쭉 긁어주시고요. 행간을 조절을 해주시면 줄과 줄 사이 간격을 늘려줄 수가 있고요. 좁혀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다시 누르시면 자동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기본 행간이고요. 이용하시다가 언제든지 기본으로 돌아가실 때는 여기서 자동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기준선 이동이죠. 문자를 이렇게 긁었을 때 까만색 선택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경계선이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옮겨볼게요. 자, 이 글씨를 긁고요. 여기서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글씨가 위로 올라가요. 자, 다시 여기 긁고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글씨를 위아래로 물결치듯이도 만들 수 있죠. 자, 워드는 이런 게 안 되죠. 인디자인만 가능합니다. 자, 기본값은 0이 되겠어요. 그 다음은 볼드체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영문일 때만 해당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위첨자와 아래첨자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의 5제곱 같은 글씨를 써야 돼요. 자, 그때 5를 긁고 위첨자를 주면 위로 올라가서 붙게 되고요. 다시 아래첨자를 주면 아래로 붙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수식이나 또는 회사명 같은 거 표기할 때 끝에 C라고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럴 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밑줄과 취소선이죠. 이렇게 긁고 밑줄, 밑줄 그어지고요. 그 다음에 취소선 해주시게 되면 취소선 표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고와 장평이죠. 자, 글씨를 이렇게 긁고요. 자고를 높여주게 되면 글씨의 위아래가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장평을 주시게 되면 옆으로 넓어지게 되겠죠. 자, 해볼까요? 옆으로 더 넓어지죠. 글씨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옆과 위만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간입니다.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이죠. 자, 이렇게 긁어주고 자간을 줍니다. 그러면 사이 간격이 넓어지죠. 이 사이 간격을 주는 이유는 여기서 글이 딱 끝나야 되는데 글이 좀 짧아졌어요. 그럴 때는 자간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서 약간씩 넓혀서 끝에까지 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주시면 기본값이 0이라고 나오죠. 0 주면 원래 값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자도구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자 조절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의 문자도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익혀봤습니다. 어도비 인디자인 2024의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적인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인디자인에서 문서의 이미지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디자인에서 글씨를 입력을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문자도구로 박스를 그리고 여기에 글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문서에 그림을 얹을 때도 박스를 그리고 거기에 그림을 넣게 됩니다. 이것은 글씨를 입력하는 박스니까 일단 지워줄게요. 그림을 문서에 얹기 위해서는 툴 팔레트에서 X 표시가 있는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박스에 X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상단 메뉴에 파일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져오기로 갑니다. 그 다음 가져올 그림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린 박스에 그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인디자인에서 문서에 그림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가져오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인디자인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인디자인 파일을 그 폴더 안에 저장을 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작업을 하시다가 문서에 이미지를 넣어야 할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지금 만든 이 폴더에 먼저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세요. 보통 인디자인 초보분들이 인디자인 문서에 이미지를 얹을 때 이미지 있는 곳 아무 곳이나 열어서 거기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나중에 인디자인 문서를 출력을 한다든지 또는 PDF로 바꾼다든지 또는 전자책으로 변환을 할 때 해당 이미지가 가져온 그 폴더에 없을 경우 변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디자인은 작업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포토샵, 워드,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보통 인디자인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페이지가 적게는 1, 20페이지에서 많게는 몇백 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들이 수백 장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게 여러 장 사진의 데이터를 문서에 포함을 시켜버리게 되면 인디자인 문서 파일 하나가 1기가, 2기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디자인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컴퓨터가 아무리 좋더라도 파일 하나의 용량이 2기가, 3기가가 되면 작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디자인 파일을 여는 데만 해도 1, 20분씩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인디자인은 인디자인에 사진을 얹게 되면 그 사진의 기본값만 인디자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값만 가지고 있고요. 실제 인디자인 파일을 프린트한다든지 인쇄한다든지 전자책이나 e-pub으로 바꿀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 파일을 다시 불러와서 고해상도로 다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일이 가져온 위치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환이 안 되겠죠. 이미지 한두 개면 모르겠지만 여러 개의 이미지를 여기저기서 가져오게 되면 분명히 중간에 분실이 되는 이미지나 위치가 바뀌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이미지를 찾아서 다시 얹어줘야 되죠.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작업을 하실 때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인디자인 파일은 그 폴더에 저장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은 전부 같은 폴더에 저장을 하신 다음 그 다음 인디자인에서 불러주셔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가끔 여기저기 저장해놨다가 그림 파일이 없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 파일 들어가서 가져오기 한 다음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기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들어오죠. 이때 이 이미지는 원본 사이즈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를 넣기 위해 그린 이미지 박스보다 원본 이미지가 더 큰 거죠. 그러면 그 이미지를 이 박스 사이즈와 맞게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선택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이 이미지 박스를 선택한 다음 상단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자동 맞춤이라고 보이게 되죠. 그 위에 보시면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가 있고요.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가 있습니다. 우선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 박스 안에 그림이 딱 맞춰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스를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가려지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툴은 선택 도구죠. 선택 도구는 박스 자체에 대한 조절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그림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 사이즈를 바꾸면 그림은 그대로 있고요. 박스 사이즈만 바뀌어요. 자 그래서 그 그림의 어느 부분까지만 보일지 이렇게 박스로 조정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요. 박스를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를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박스에 또 그림이 꽉 채워졌죠. 자 그 대신 가려진 부분이 있네요. 지금 우리가 이용한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는 그림의 가로 세로 비율과 이미지 박스의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를 경우 가려지는 것 상관없이 무조건 그림을 비율대로 키워서 박스를 채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아래쪽에는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입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 박스에 빈 공간이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일단 그 박스에 그림을 다 넣어주는 거죠. 지금 그림은 가로 세로가 거의 1대 1 가깝게 되지만 이미지 박스는 가로가 굉장히 길고 세로는 짧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림을 이 박스 안에 딱 채우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늘려서 찌그러뜨려서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위에 있는 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프레임의 내용 맞추기에요. 이걸 눌러주시면 그림이 찌그러지든 말든 상관없이 잡아당겨서 이미지 박스를 채우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죠.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추거나 또는 이렇게 맞추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얹어주게 되고요. 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안되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박스를 줄여서 그림만 보이게끔 이렇게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해서 이동하면 원하는 곳에 그림을 가져다 놓을 수가 있겠죠. 이때는 선택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림 안쪽에 마우스를 넣고 화살표에 점선 표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통째로 그림과 같이 이동할 수 있고요. 선택 도구를 프레임 코너나 변화되게 되면 박스만 커지게 됩니다. 그림은 가만히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박스를 조금만 줄여 볼까요. 자 그럼 여기 빈 공간 생겼죠. 자 그 다음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민들레 홀씨 부분만 좀 더 강조가 돼서 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택 툴로 이동하면 아예 움직이죠. 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그림만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이 구역을 보여주는 이미지 박스는 그대로 있고 안에 있는 그림만 이동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박스를 이렇게 늘리고 이 윗부분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언제 이렇게 일일이 작업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 있는 선택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그림 안쪽으로 가져가고요. 그림의 중앙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그러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어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그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박스는 가만히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그림만 이동시켜서 보일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손바닥 툴로 클릭해서 바로 움직이면 박스만 보여요. 그림 크기만 나오기 때문에 어디가 보이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중앙에 얹고요. 클릭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다시 화살표로 바뀌죠. 자 그 다음 움직이면 이미지의 모양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배치시킬지를 확인하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박스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부분만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 안에 있는 그림은 터치해서 기다렸다가 이동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문서에 첨부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다른 사진도 또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이미지 박스 그리신 다음 파일에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그림 얹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그림이 얹혔죠. 자 그리고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로 일단 사이즈를 어느 정도 맞춰주겠죠. 그 다음에 박스 조절을 해서 원하는 곳만 보이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 크기를 지정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또 여기도 배치를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문서에 이미지를 첨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미지를 얹으셨을 때 이 이미지가 깔끔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이렇게 키운 다음 또 채워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깔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사진이 깨져서 계단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사진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프린트하거나 전자문서로 변환을 했을 때 이렇게 깨져서 나올까요? 그러면 안되겠죠. 자 이 그림이 실제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는 여기는 개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단 메뉴 개체 누르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화면 표시 성능이라고 나옵니다. 이 화면 표시 성능을 보시게 되면 간단 표시, 일반 표시, 고품질 세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보기 설정 사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가 보기 설정 사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깨진 사진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서 화면 표시 성능을 고품질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깔끔하게 나오죠? 자 이게 원본 사진의 해상도가 되겠고요. 실제 프린트하거나 인쇄하거나 전자책으로 변환을 했을 때 포함되는 사진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서에 사진이 한두 장만 올라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몇백 페이지가 되는 문서에 사진이 수백 장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고해상도로 표시하는데도 컴퓨터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할 때 굉장히 불편하죠. 자 그래서 컴퓨터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화면 표시 성능을 고품질로 놓지 않고요. 간단 표시 또는 일반 표시 보기 설정 사용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간단 표시로 놓게 되면 아예 가려지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사진의 위치만 다 잡아주시고 간단 표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은 그 위치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텍스트 작업만 해주면 되겠죠. 사진은 건드릴 일이 없으니까 위치만 잡고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이 수백 장 수천 장이 있더라도 인디자인 파일 하나로 작업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고품질로 되어 있으면 사진이 개수가 많을수록 인디자인이 느려지게 되고요. 컴퓨터도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사진이 깨져 보인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깨져 보이면 한번 원본 사진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물론 작업물에 사진이 한두 장만 포함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해상도로 해놓으셔도 돼요. 하지만 사진이 여러 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화면 표시 성능을 보기 설정 사용이나 일반 표시로 바꿔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도화지를 화면에 딱 맞춰주도록 할까요. 툴 팔레트에서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도화지를 화면에 딱 맞춰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작업 상태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에서 문서에 이미지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